교수 선수 어제 뭐 하셨습니까? 집에서 리모컨 놀이 했습니다. 리모컨 놀이가 뭔가요? 1번부터 120개 채널을 계속 돌아가면서 돌리는 거죠. 그러다가 재미있는 게 딱 걸리면 좀 보다가 또 돌리고 그럼 2시간 가요. 저희 집사람이나 애들이 집에 있었으면 분명 영화를 보러 갔다든가 또는 집에서 부침기라도 부쳐 먹었을 건데 지금 제가 기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모컨 놀이가 제일 재밌고 또는 후배들 집으로 불러서 같이 밥 먹는 거. 근데 어제는 모창민 선수가 요즘에 저를 계속 피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런 거 같습니까? 아마도 설거지를 몇 번 시켰더니 이제 본인도 애아빠인데 이럴 순 없다. 난 왜 나한테 설거지를 시키냐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엊그제 경기 때 에라루에서 또 빠졌잖아요. 거기에 조금 아마도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장민아 요즘 형한테 왜 그러니? 전화도 피하고. 형 그럼 슬프다 너. 장민아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알았지? 가장 자주 가는 선배 집이 어디예요? 2호주 선배님 집이요. 요새 좀 뜸하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안에 일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일할 게 많으면 자주 부르시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선수 말이 조금 다르거든요. 뭐 이호준 선수는 너무 시켜서 이제 안 오려는 것 같다. 어찌 된 것이냐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혀 피한 적이 없나요? 절대 피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타임이 그렇게 돼요. 씻고 있을 때 전화 와서 부재중 뜨고 치료 받을 때 부재중 뜨고 그래서 선배님 약간 좀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배님 그거 오해시고 타이밍이 요즘 좀 선배님이라 어긋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샤워할 때나 화장실 갈 때나 핸드폰을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호준 선수가 외롭게 저녁을 드시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선배님 항상 콜하시면 제가 항상 옆에서 같이 밥 먹거든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선후배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네 요즘 정말 연신 활약해지고 있습니다. 엔시나이노스 노진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자 요즘 경기 나가는 게 재밌죠? 네 재밌죠. 뭐 항상 처음부터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더 광주 게임으로 더 재밌어지는 건 솔직히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면 노진혁 선수, 김태균 선수 못지않게 별명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나요? 본인이 한번 직접 말씀해 주시죠. 노검사, 노량진혁, 법대생, 고시생, 멸치 더 있는데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별명이 왜 생기는 것 같나요? 특히 검사, 고시생 이런 거는 안경 쓰다 보니까 공부 잘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은데 감사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정말 그런가요? 저요? 저 야구 안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요즘 보면 공격이고 수비고 참 중요한 포지션에 있잖아요. 그러면 롤모델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식상한가요? 질문이? 식상이요? 식상까지는 아닌데 맨날 저번에도 박진만 선배님이라고 했는데 저번에 박진만 선배님들 일을 찾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얼핏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괜히 그 선배님한테 좀 그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저 그런 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저 그래도 롤모델은 박진만 선배님으로 사실 데뷔 첫 홈런을 제가 봤어요. 자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저 원래 이호준 선배님이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세계 처음일까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땠어요? 재밌었으면 감이가 좀 새롭기도 했고 촛 홈런이 그라운드 홈런일 거라는 생각은 솔직히 못했는데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어쨌든 뭐 홈런은 홈런이니까 그래도 저 거포까지는 아니어도 단타 거포로 한번 단타 거포? 네. 그러면 다음 홈런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홈런 예고는 못하겠습니다. 안타나 좀 많이 치고 싶어가지고 홈런 예고는 말고 안타나 좀 안타 예고 오늘 좀 한번 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요? 네. 그럼 저도 오늘 노진혁 선수 멋지게 활약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C디니어스 노진혁 선수 만나봤습니다.